하하하하 자, 어쨌든 오늘 진웅근이 옷처럼 나와서 많이 웃고 있습니다. 락이라는 장르에 도전을 하잖아요? 네네. 락이라는 장르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? 아니면 문희준처럼 이렇게 좀... 뭐 약간의 어떤 통과 의뢰? 저는 데뷔 전부터 계속 밴드를 해왔거든요. 흑준이 밴드를 활동을 계속 해오다가 락이라는 장르에 도전을 한 번 보여주세요. 멋진 모습 한번 보여주세요. 락, 락, 락! 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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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락! 잘생겼는데 이었어서 둘이 모두 락 핸Pro 모두 뭐야 락 핸보 All together Everybody Someone rock'n'roll Someone rock'n'roll Someone rock'n'roll